자 이번 시간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양가로 6번의 묵시적 갱신입니다 법정 갱신인데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 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제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것을 소위 묵시적 갱신 또는 법정 갱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고요 3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상가는 1개월 전까지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2개월 전까지죠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농지의 경우에는 3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민법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계속해서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 소유하고 있고 임대인이 상당 기간 내의 일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죠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만약에 최단기 존속기간 농지가 3년인데 1년 만에 논밭을 팔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계속해서 그 임차인 최단기 존속기간 동안 농사 짓도록 해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416페이지 농지 처분 의무입니다 양가로 1번 농지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1년 동그라미 하십시오 우리 시험에 1년 대신에 6개월 이런 식으로 X로 출제됐습니다 처분 의무기간은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그 농지를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밑줄 치십시오 이게 신설됐습니다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소유농지를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417페이지 양가로 2번 농지처분 동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처분 의무가 생긴 농지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보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처분 대상 농지 거기에 처분 의무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됩니다 양가로 4번 3번 처분 명령과 매수청구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의무기간 처분 의무기간 1년이죠 1년 안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 6개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처분 의무기간은 1년이고 1년 안에 처분 안 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으면 한국농호청공사의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팔라고 해도 안 팔리면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동그라미 3번 한국농호청공사는 매수 청구를 받으면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근 지역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낮은 가격이 있으면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4번 한국농호청공사가 농지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농지관림기금에서 용자를 합니다 처분유예입니다 처분유예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418페이지 양가로 5번 이행강제금 지금 공법에 외려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는 법이 공법에서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딱 한 번만 부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징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한국농호청공사의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이 지정된 기간까지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농지, 토지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처분 의무기간 1년 동안 처분을 안 하면 처분 명령을 하고 최초 처분 명령이 쓴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2번에 보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됩니다 3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방법제기, 이재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최초로 처분 명령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매년 1회 밑줄 치십시오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은 매년 2회 범위 내에서 부과징수할 수 있죠 동그라미 5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농지 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게 기출문제에 출제됐습니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6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30일입니다 자 우리 암기프린터 35번 35번을 한번 볼까요 암기프린터 35번에 보면 35번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8번에 있네요 농지법이나 토지거래 허가에서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고요 7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가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8번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며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 공법에서 두 문제의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우리 중개실무에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421페이지 중개기법 및 중개업 경영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경영 못하면 혼자만 망하면 되지 일반 국민들이 피해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것 한 번이라도 나왔던 것을 보면 426페이지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 특징 분석입니다 셀링 포인트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여러 상품이 지니는 특징 중에서 구매자 매수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입니다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기술적, 법률적, 정책적, 사회적, 문화적 등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우리 교과서 426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은 기술적을 먼저 적어놨네요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는 부동산의 기능을 중시하는 것으로서 설비나 구조, 기초의 경고, 동선의 합리성 등이 되겠습니다 건축, 공법, 건축, 설비 등 기술적 측면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신공법, 신공법이나 신소재의 개발로 점차 소멸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가 더 비싼 이유가 바로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죠 이는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더 비싸다 이렇게 말하는 게 기술적 측면 새 아파트 새로운 공법으로 새로운 자재로 지었기 때문에 비싸다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부동산의 가격이나 임료의 하자 유무를 중요시하는 게 경제적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주택이 있는데 월세가 1억 5천짜리도 있고 1억 4천짜리도 있다 똑같은 면적인데 그러면 1억 5천짜리 말고 1억 4천짜리 저렴한 걸 중개할 때는 1억 4천짜리 오늘 처음 나왔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봤다 소리 하지 말고 제가 사장님한테만 특별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게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비싼 거 중개할 때는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죠 소유권의 하자 유무, 토지용 공법상 규제 여부, 세법상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거 비쌉니까 물어보면 아까 싼 거 없습니까 물어보면 싼 거는 있는데 그건 은행 용자가 많이 되어 있어서 경매 넘어가면 때일 우려가 있는데 그래도 해드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죠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종류별 셀링 포인트인데 시험에 단독주택하고 아파트의 셀링 포인트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사생활이 보호 잘 되는 곳이 아파트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물으면 그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전원주택형 단독주택이 사생활보호는 잘 되겠지만 계속 아파트 살려고 생각하면서 아파트는 사생활보호 안 되나요? 절대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물으면 아파트도 안면 몰수하고 살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셀링 포인트라는 것은 상품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 매수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을 말합니다 나머지는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서 생략을 하고요 다음은 436페이지 거래계약의 체결입니다 계약서 작성인데 민법에 계약자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는 구두로 말로 해도 되고 문서로 작성해도 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작성 안 하면 그 사유만 가지고도 업무 정지입니다 자 그러면 436페이지 계약서 작성 시 일반적 주의사항은 당사자 확인입니다 당사자가 즉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얼굴보하고 신문증하고 대조해 보고요 신문증,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3개는 최소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판례가 있습니다 신문증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여기에다가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필정보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옛날에 등기권리증, 진문서, 땅문서라고 부르던 것을 지금은 등기필정보라고 하죠 등기필정 이런 말도 했는데 등기필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437페이지 법인이 아닌 자연인인 경우인데 권리의 진정성, 진정한 소유자인지는 이 세 가지를 최소한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위능력을 조사해야 되는데 자인인의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우효이며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니언 제한능력자와 거래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러나 제한능력자 중에서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재산상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된다 제한능력자인 경우 제한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있는데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이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 직접 계약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은 대리권만 있고 동의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나이가 몇 살인지 이런 것은 시험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죠 민법도 민법 103조부터 시험 범위죠 물론 이게 민법 9조부터 보면 피성년후견인 나와 있는데 19세 미만 18세까지가 미성년자고요 피성년후견인은 질병장애 노령동으로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에 대해서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은 지속적으로 결여된 이 말이 빠졌죠 어쨌든 완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이 피성년후견이 될 수 있고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 개시 심판 대상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중개실무상은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도 되지만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피성년후견인하고 직접 계약하는 건 안 되고 그 법정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임의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임의대리인인 경우에는 동그라미 1번 본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제시하도록 하여 조사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대리는 매수대리인보다는 매도대리인의 경우 위험이 더 큼으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은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니까 대리권이 없으면서 돈을 받아가는 것은 사기칠 수 있지만 돈 내고 사기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매수대리인보다는 매도대리인을 더 대리권이 있는지를 조사를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438페이지 메뉴의 동그라미 디겟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주택의 매매 등과 같은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부나 처가 일방으로 행할 수 없으므로 정식으로 그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즉 부부라도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제출하라고 해야 됩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남편 부동산을 부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 확인입니다 상속은 1순위가 직계 비속, 2순위가 직계 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사촌인의 반계 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하고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인 경우 상속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 중에 한 명하고 계약 체결하려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종중 재산입니다 종중 재산은 총류입니다 따라서 종중 총에 의계를 거쳐야 되고요 규약이 있다면 규약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입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처분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법인 대표자 위에도 격리부장하고 계약 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대리권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법인의 인감증명하고 위임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입니다 필기 도구는 가급적이면 연필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볼펜으로 작성하는 게 좋겠죠 물론 요즘은 다 컴퓨터로 출력을 합니다만 연필로 작성한 계약서는 무효이다 하면 X입니다 연필로 작성했다고 구두로 해도 유효, 효력은 있죠 단지 위변조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작성을 안 하는 게 좋다 연필로는 그 다음에 용어는 양가로 2번 439페이지 간단 명료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작성하는 게 좋고요 양가로 3번 문자는 문자는 아라비아 숫자나 로마 숫자는 제외하고 한글이나 한자로 적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1천만 원 이렇게 적어야 되죠 1천만 원 그냥 천만 원 적어놓으면 앞에다가 9라고 붙여버리면 9천만 원 되죠 이렇게 1천만 원이라고 적고 다시 아라비아 숫자를 변기하는 건 좋지만 상관없지만 처음부터 아라비아 숫자 로마 숫자로만 적어놓으면 이게 4로 바꿀 수도 있고 9로 7로도 바꿀 수 있죠 위변조할 수 없도록 적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서식인데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는 권장하는 계약서도 없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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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